오! 오 유니컨이다! 안 구독디, 안 따봉디 어어? 미친! 역시 고인물 와 이 고인물 썩.. 고인물 여깄네 집터가 바주카로 나중에 털러 갑시다 철제집이에요 철제집인데? 철제집 바주카 한 3방 그 정도면 됩니다 어 여기네 여기를 일단 체조 목적으로 할까 여기 터는거? 그래야 할거같은디? 길동이형! 네? 저희 아르생길리들일거거든요? 어... 그냥 맨몸으로요? 아 이거 집 지어야죠 아... 그럼 돌이랑 뭐 그런거 챙겨야되나? 오케이 도메랑 맞춰서 네... 아 근데 이게 될랑가... 아 이게 기력이 달릴 수 있을까 내가? 뭐죠? 뭐야? 어? 저 잠시 와이버는 아니지? 와이버 있네? 잠시 와 여기 사람있다 사람! 오 잠시 와! 오오! 어? 와이버! 와이버! 와이버 이끌고 있는 사람있어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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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튀어! 흐흐흐흐 아 수만해도 기력이 없다 아 미치 아르생트 다 죽였어 내가 형 형 형 형 형 여기 피탈 50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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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기력 오면돼 벗겼어 오케이 계속 고 땅으로 발 때려 발 발 땅 부딪치지 됐다 아 뭐야 아니네 됐어 됐어 어? 저 아르생트하고 누가 본다 본다고요? 하이 인사해야돼 일단 하이 이렇게 유화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냥 가게 내쫓죠 화이팅 아 여기 아르생트 다 죽여 죽이고 갔나고다 와이버님 아닌가? 어 저건가? 한번 봐봐야되겠다 아르생트 와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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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 때문에 개같은 어 여기 아르생트 타임 있어 알있다 이거 먹고 쨔끼춘하면 알아서 오겠지 어 그러겠네 그러네 얌 오 내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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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맞았다 맞았다 오케이 난 너구로 끌렸다 오오 그래 풀렸어 풀렸어 오 나한테 오는데 잠잠 어덪 뭐야 어떻게 보면 나이스 아씨 왜 안맞아 어 뭐야 어 쪘어 아니 캬하 뭘 푸시게하네 이걸 아악 와닛님 야 이마 와이 나한테! 갑자기! 그 안으로 넣어요. 저거 다들 준비할게요. 나 기력 오면 어떻게 큰일도 되려나? 제발 기력이 다 킬을! 아 뭐야 나한테 안 끌렸다. 나한테 오네. 까만. 이쪽으로 이쪽으로. 됐다. 오케이. 뭐야. 어 뭐야. 형. 형 바다가재. 나 바다가재한테 물려요. 어? 안되는데. 에반데. 아 이거 바다가재. 형 그거 알았지. 피가 넘어오는데? 그거 조금만 기다리면서. 아 뭐야. 부셔졌어요? 아니 바다정가 언제 왔어 이거. 아 에반데.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어요. 아. 아깝네. 뭐지? 진짜 왜 이렇게 피가 없었지? 우메랑으로만 했는데. 얘네랑 같이 때려서 그런 것 같아요. 아 중간에. 얘네가. 정. 정갈로 중간에 좀 때리게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와 유니콘 어디서 잡으신거에요? 좀 찾아줍니다. 와 타고싶다. 와 진짜 이쁘다. 백색 유니콘. 이거 유니콘도 유니콘도 똑같이 해드리는건가? 네. 와 이게 얼마나 서버가 클린하면은. 유니콘이 있냐. 와 유니콘 진짜 이쁘다. 풀달리는거 봐. 뭐야. 와 깜짝아. 와 갑자기 바라보길래. 바라. 갑자기 바라보길래요. 그리핀인가 하면서. 지. 지. 비 둘러봤냐. 와. 밖에서 봐야된다. 어디 어디 어디. 워퍼. 오오. 오 유니콘이다. 유니콘은 살아있어. 뭐야 왜 이렇게 빛나. 혼자 빛나는거에요. 발광하는거야? 와 대박. 갑자기 인벤. 스펙 봐봐. 아 유니콘 진짜 이쁘다. 오 저기 온다. 유니콘 그냥 줘요 그냥. 너무 좋아하는데. 아니 아니 아니. 일단 찾아보고. 일단 여기다가 숨겨놓을게. 저희는. 이렇게. 은근 여기가 안보이더라구요. 어제 그렇게 놔두었는데. 지금 어디 락드레크가 와가지고. 다 쓰러갔다구요? 네. 와. 아 여기도 털긴 터네 얘들이. 네. 집에 와이번. 집에 와이번 왔다고? 뭐야. 에반데 벌써? 기다 노토사우루스. 에반데. 진짜 에반데. 와 뭐야. 와 이거. 이거 랑캐님. 오지암아서야 이거 뭔일이야. 왜 내가 맨날 오자마자. 아. 아 해봤는데. 잠시만. 와 뭐야 얘. 기다 노토가 있는 이상. 기다 노토가 지금. 240매네. 와. 이거 항상 왜 털릴 때마다 문이 없냐. 진짜. 아. 기다 노토 나오는거 봐. 우리 보고 중국인인줄 아나 본데. 아 미안해. 미안해. 야 나 누워있는데. 바로 위에 기다 노토가 나 쳐다보고 있어. 나 우측. 저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이 서버에서 떠난 다음에. 다시 노지 말래요. 나 거 피트라마 있는 사람은 저거. 싹 다 잡았다. 뭐야 아직 있네. 저거 싹 다 잡았다. 2마리가 있는데. 그가 거기서 왜 이렇게 서서 죽을거야? 네? 죄송해요? 저 저 저 저스 여기 킬하고 다가오게 집을 대충 만들어서 대장깐 제작기 만들어서 철치 아 철집 재료라는 아 오케이 오케이 이 서버는 대략 우리 거의 하루에 하하핳하핳 하하핳하핳 아아아아 아니 일단 아이템 챙겨 쟤네들이 왜 방금 물어봤거든요 쟤네들이 물어보길래 왜 쟤네들이 우릴 공격했냐고 물어봤는데 그냥 공격했다고 제..제가 말을 어..어..제..그러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 서버는 완전 지옥이나 다름없다고 그렇게 말해두더라구요 아니 지옥이 아닌 서버가 어디있어? 솔직히 아까 서바에 그래서 쟤네들은 중궁이 똥이 여기까지 티네 아마 쟤네들한테도 영어 닉네임은 보이는데 함블 닉네임은 안보이니까 일단은 짱개인줄 알고 공백으로 보이니까 쟤네들한테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정말 맨날 당하기만 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어떻게 하고 싶은데 저희도 플레이 타임에서 밀려버리니까 제 얼굴 보고 얼굴 푸세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방금 거기 서버에 털려서 방금 메구인하고 이야기도 했잖아요 여긴 너무 지옥이다 지옥같은 곳이고 약간 뉴비 새로운 사람들이 오는 플레이하기 너무 열악한 환경이라다는 그런 의미의 말을 받았었죠 한국 서버에 왔어요 한국 서버에서 약간 편리한 모드 울트라 스텍 모드 제가 익스틱션 싱글에서 하는 울트라 스텍 모드와 그 다음에 자원 5배, 경험치 3배, 조론 5배 약간 그 원래 서버에 있었던 굉장히 약간 답답한 면을 없앤 한국 서버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약간 빡센 그런 너무 하드한 그렇게 열악한 자라기 힘든 그런 사막같은 데에서 자라는 나무같이 힘든 곳이 아니어서 제가 원래 했던 제가 하고싶었던 캐릭터인 둠피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오케이 오케이 초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 딸기랑 겁나 많이 집히는거 봐 안풀린다 아 원래 이런 환경에서 하고 있었는데 어디있어 일로와 아 근데 나 철업받아야돼 엥? 이거 뭐 집 하나로 총 하나 만들 수 있는데 이건 뭐지? 이거 S? 어 뭐야 어 그게 아니라 어 그리고 약간 아 뭐지 만드는게 있는가 나무 한번 넣어봐야겠다 아 이게 만드는게 기다려지는거구나 워 편리함으로 다 넣었네 오케이 어 편해 좋아 나 에쿠스 플레이 간다 내가 초원에 짱이 돼주겠어 누구 알로 좀 길들여봐요 오케이 저 에쿠스 왕 좀 저 에쿠스 왕 좀 빵 퍼지했어 아 높은 데에서 떨어져 어 뭐야 저거 누구야 뭐야 저거 누구야 누구냐 너 이거 누구야 이거 아이 나 내려가는데 갑자기 누구 여기 아래에서 세움치고 있어 사람같이 생긴게 오케이 하이 여기 누가 불 켜놓고 집 돌집 전하는데 한번 가봐야디 어 뭐야 문도 안달았어 그냥 텅텅 비어있네 그냥 텅텅 비어있네 아 깜짝아 어 깜짝아 어니 상자 캐고 싶은데 바다가재가 몇 마리가 쫓아온거야 상자 맛있다 아 뭐야 저기있네 저자가 아 뭐야 저기있네 저자가 아니 왜 왜 나만 이렇게 몰리냐 딴따라단단 둠피쓰임 아 맞다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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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아니 이게 문젤 떠? 졌다 어 님 뒤에 어 난 도망쳐야겠다 어니 뭐야 아리세닌 185인데? 그니까 개꿀이네 나 이거 기절시키려고 테이밍장 만들려 했는데 길통님 그거 어그로 좀 끌어주실래요? 오케이 화살 만들고 맞았다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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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에 딜러퍼도 있어 아니 몸이 커서 커서 그런거야 왜 이렇게 더 무거워 보이지? 얘가 저 계속 달리고 있을게요 기력 160인데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아 기력이 꺾어서 기력이 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 또야맥 responder 겉 Zack 깜짝올왜르네 왜 어이구 겁나 빨리 부서지는데 어따 어디다 버려놨어 pum야핀 옅 오 허어 그러면 안돼지 조용히 잠 들어 어! 어 뭔가 도망치는거 같은데? 어 뭐야! 어? 왜 안마가졌네? 아니 아니 좀 시간 지나서 다시 돌아올거에요 그 사이에 또 잠시만요 여기 뿌셔놔야 될거 같애 아 일부러 여기 안했는데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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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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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나 좋아 내게 와 베이베 어! 아니 꼈어 아 진짜 미치겠네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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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 1번 누워 한 대 맞았다 아르제는 위에 바칩시다 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 오케이 죽여놨어요 나나나나나 아르제 킬 들어 봅시다 안되겠다 맘 바꿨다 이거 구메랑으로 때리는거는 그건가봐요 따라라라라따 치토스 소환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그러니까 이 자식이 뭐 죽을거 같은데 얘 천천히 해야될거 같애 피덕이에요 지금 그만 던져 피덕이야 얘 비덕인데 부메랑 데미지 달고 멍둥이 데미지 안달거든요 그러면 저도 멍둥이로 바꾸겠습니다 나만 먹으면 못때릴게 일단 설마 중형 이상은 후메랑 가지고 기절 안하는 그런거 없겠지 아씨 야구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형님 죄송합니다 아 이럴줄 알았어요 죽었잖아 아 죽었잖아 죄송합니다 아 뭔가 사안을 했어 계속 아르제 빠이? 아르제 빠이 아르제 빠이 아 그 친구 아냐 경험 경험치를 준거야 우리에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던거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던거야 그래서 막 다 잘 치셨네 그래서 고맙다 X2